승불로자들과 인민군 장경들이 승부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군정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오 주체혁명위협 수행에 강위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리의 온도구로 올랐습니다. 탁월한 군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빈터 위에서 자력권군의 대업을 실현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김이오 군정들은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련님들의 부국항병 업적을 비내시며 인민군대를 불폐혁명적 당군, 국가방위의 주체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경야는 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살인관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저국과 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며 더욱든 영광입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은 이민군 장병들은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초를 위한 오늘의 청진군에서 혁명적 당군의 용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교리를 가다듬으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